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 대가인 형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. 자 이제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지 살짝 차가 뒤로 가는 걸 보니까 역주행이 있거든요. 아 이게 누군가요 역주행의 주인공 한동근 씨가. 한동근 씨. 소설을 읽고 싶어지는데. 맞습니다. 한동근 씨는 새로운 이원 역주행 아이콘으로 등극했죠. 한동근 씨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먼저 포즈를 좀 부탁드릴까요. 반발짝 장판 뒤로 좀 가서 반발짝 뒤로 고맙습니다. 됐어요. 자 정면입니다. 하나 둘 셋. 자 오른쪽으로만 봐주시고 오른쪽. 네 하나 둘 셋. 자 왼쪽을 볼까요 왼쪽. 네 그렇죠. 하나 둘 셋. 네 됐습니다.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네. 네. 자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. 가수 한동근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한동근 씨는 음원 역주행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데. 음원 차트를 역주행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어. 사람들 저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았고요. 어. 그냥. 진짜 멍했습니다. 네. 네.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. 네. 이게 이렇게 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었습니다. 그쵸. 정말 인생의 인생 성공의 아이콘.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할 거지만. 아니. 네드컵패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거 있죠. 네. 앞으로. 네. 2017년도. 네. 바라는 점이 있다면. 일단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정규 앨범이 여러분들께 또 잘 맞아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커버로 늘 진행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. 다다리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다리 나와요? 다다리. 월간 한동근. 네. 기대를. 끝까지는 아닌 것 같고. 처치 같은 남자. 알겠습니다. 자 많은 팬분들이 한동근 씨를 바라보고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네. 네. 그냥 가지 마시고. 네. 우리들을 위해서.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. 한 소절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여러분.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우리 한동근 씨 위해서. 아 좋습니다. Fly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.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. Another world, please be a true. Another world, I love you. 여러분, 지금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레드카펫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분위기가 남다르네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한 발에 녹여버리시는데. 네. 자, 이제 한동근 씨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시죠, 여기. 오늘 멋진 모습. 네.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